음악 첫 번째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네, 나왔어요 예전에 어느 공과대학 축제 때 등장했던 메뉴인데 이게 아주 화제가 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나 그냥 제육볶음 먹을래 였습니다 나 그냥 제육볶음 먹을래 저기 우리 이상조 교수님 이상조 교수님 어떤 메뉴 잡수시겠습니까? 역시 제육볶음 역시 제육볶음 근데요 굉장히 메뉴판이 막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는 사람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메뉴가 다 4,000원입니다 자연계에는 많은 힘들이 작용을 합니다 행성이 태양을 도는 힘도 있고요 밀물과 썰물을 바다에서 일으키는 힘도 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는 힘 유성이 떨어지게 하는 힘 근데 이 모든 힘이 동일한 힘이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게 다 중력 현상 소위 만류 인력 현상인데 그 공식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수식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돌고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아이작 뉴턴이 교수형 처형 장면을 즐겨 봤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교수형이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는 처형이기 때문에 톡톡 떨어지면서 목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래서 그 교수형 관람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현상이 자석이 쇠부치를 끌어다니는 힘과 같은 전자기력이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맥스웰 커피가 아니고 맥스웰 방정식을 밝혀낸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그리고 그 모든 힘 중력과 전자기력과 그리고 원자폭탄이 가능하게 하는 핵력까지가 사실은 한 가지 원리 한 가지 공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위 통일장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스타인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한 가지 원리 아주 단순한 한 가지 공식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주장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법은 단 한 가지 원리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내 안에 아주 추악한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불뚝불뚝 솟아나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 동기 목사 가운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끄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담배 피우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피더라도 뻐금 담배 피래요 뻐금 담배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까딱하다가는 연기가 방구로 나올 것 같은 기세야 얼마나 맛있게 보기에도 맛있게 피는지 그런데 그 친구가 그리고는 그래요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신학춘추였는지 기독공보였는지 예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야동 보는 전도사 간통하는 목사 그런 분들도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즐기는 마음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 우리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 야유회를 가면서 저희 교회 버스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관리 기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왜 그러세요? 왜요? 하는 얘기들이 전부 차 자랑하고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고 자녀 유학 보낸 거 자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럴 거요? 시작 한번 물어봐요 아마 그 가운데 우리 교단 목사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배우셨죠? 표누마티코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종욕을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게 심각한 것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가운데 김준옥 목사님 여러분 아마 대개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옛날 청계천 넉마주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활빈교회를 개척하셨을 때에 그분 고백이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지으며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혼의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소득 증대에만 아주 열을 올리면서 분주하게 수요예배 같은 때는 교인들 보고 자습하라고 그랬죠 자습하라고 그 결과는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그랬다는 거예요 김 목사 말은 잘하네 만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몰려서야 이분이 무기한 금식기도에 들어갔대요 근데 금식기도를 하는데 서울에서 어느 집사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와서는 쪽지를 하나 던져주고 가더래요 쪽지를 펴보니까 목사님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집사가 목사한테 설교하려고 그러나 이 번더기 앞에서 주름잡네 그러면서 딱 펴보니까 말씀이 오늘 말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꽂혔다는 거죠 그래 말씀대로 살자 내가 지금 빚진 자로 죽게 생겼는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길 열어주실 것이고 혹시 굶어 죽어도 천국 갈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도 아시죠? 김준호 목사님 그분의 책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분의 영화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세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길이 열린다 여러분 아마 교회 현장에서 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요즘 한국 교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면담을 하는데 그 청년이 세상에 청년이 하는 말이 내 기절할 뻔했네 내 기절할 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 보고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 막차는 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학부 87학번으로 입학해서 신대원 87기로 졸업했습니다만 후배 여러분을 보면 심히 좀 불쌍하고 죄송하고 안 됐고 제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겠고 우리 옆에 있는 학부 손을 꽉 잡아주면서 한번 저 대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삶과 명복을 빈다 시작 빨리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육신대로 사는 목사라고 불리우는 이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정말 1박 2일간 시간이 주어져도 수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23년 전에 남양주시 평례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척 멤버도 없고 예배 장소도 준비가 안 돼서 레스토랑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명 한 명 전도를 해가지고 상가 4층에 예배당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개척된 지 4년 만에 한 8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때의 불도저 포크레인이 그 일대 평래 호평동 그 일대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파밭이었습니다 거기를 다 미는 거예요 미니 신도시 2만 세대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상가 4층에 있어가지고는 2만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아물 것 같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때만 해도 연말이 되면요 남는 재정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고 전액 불우이웃돕기로 다 썼어요 교인들에게 돈을 나눠준 적도 있어 너 가지라는 건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경험을 하고 와서 서로 그 경험을 나누자 그런 뜻에서 돈을 나눠준 적도 있어요 어쨌거나 새해에는 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없으니 그냥 주여 어떡합니까 기도만 할 뿐이었는데 2004년 12월 31일 여러분 송구영신예배 때 약속의 말씀 카드 뽑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그 전에 그거 안 해봤어요 좀 미신 같잖아 말씀을 뽑는다 이런 게 좀 미신 같아가지고 그거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21세기 목회 연구소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 김두현 소장이 목사님 그거 신기하게 맞습니다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해에 처음 약속의 말씀 카드 뽑기를 했는데 말씀을 뽑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뽑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겔 20장 6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이 땅 주실 모양이다 이게 소위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팍 파고 들더라고 그래서 아멘 그리고 다음 다음 날 1월 2일 날 우리 예배당이 4층에 있었고 1층에 부동산 사무소가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예배당 질 만한 좋은 땅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구 마침 좋은 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 땅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확신이 딱 들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로부터 4년 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척 준비할 때 서울 동노회에서 동노회 창립 3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기금을 마련을 하고 저를 지목을 했어요 남상진 목사가 그거 한번 맡아봐 개척전도위원회에서 그리고 땅을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달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무릎 꿇고 그 땅에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임원회에서 다른 목사 후보를 또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단독으로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했었는데 4년 후에 말씀을 뽑고 가봅시다 해서 간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가 다시 나온 거야 그 땅인 거야 내가 아내하고 손잡고 기도했던 그 땅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언젠가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는 부동산 사무실 보고 계약합시다 그랬죠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전 땅 주인 그 땅 주인이 그 땅이 7억 5천짜리 땅인데 계약금을 4천만 원을 걸래는 거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구류의 독교로 연말이면 싹 다 털어 썼다니까 그래 어떡해? 그래서 네 사람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하고 형님하고 하고 처제한테 하고 교인 가운데 하고 전화했더니 딱 천만 원씩 집에 있더라고 적금 타서 있고 연금 받아서 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계약서 쓰고 그리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뭐가 쉬었지 아니 7억 5천짜리 땅을 4천만 원 계약금부터 빚내서 했으니 나중에 중도금 잔금 어떻게 치러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미쳤지 그러고는 그냥 잠을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한마음 제자훈련 1기입니다 1기 숙제가 성경 읽기 숙제가 있었는데 저쪽 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이 말씀 좀 보세요 하고 성경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비춰주세요 역대상 28장 20절 같이 시작 아멘 내가 지금 성정건축의 일로 참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마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가 성전 역사의 모든 역사를 마칠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야 할 거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눈물이 주르륵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잤어요 잤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 건축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말해줘요 말아요 말해 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계약한 그 다음 다음 날 땅문서가 배달되어 왔어요 땅문서가 7억 5천짜리 땅에 4천만 원 계약금 치렀는데 땅문서가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배달되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서 내가 우리 교회에 떳다방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부동산 위가 떳다방이요 떳다방 하는 분한테 이게 무슨 일인지 검토 좀 해달라고 혹시 내가 또 무슨 불이익당할까 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착 서류를 검토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같으면 이거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어찌 된 영문이냐면 그쪽에 이제 논밭이었는데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당국에서 이곳을 투기 지역으로 고시한 거예요 투기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전에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먹이다가 투기 지역이 되면 실거래가로 세금을 먹이게 됩니다 부동산을 좀 알아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금 거의 모든 땅값 오른 부분을 다 세금으로 내게 돼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세금 덜 내려고 서류를 조작한 거야 계약하기 한 달 전에 계약한 거로 서류 꾸미고 나하고 아무 상의도 없었어요 부동산 사무실하고 법무사하고 다 합작해가지고 보름 전에 중도금 치른 거로 하고 그리고 계약한 날 장금 다 치른 거로 하고 등기부 등본을 넘긴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려고 그러면 그 법무사, 부동산 사무실 그 사람 전부 다 줄줄이 세고랑 차고서야 그걸 찾아갈 수 있어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 돈 다 냈습니다 나중에 다 주긴 줬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땅문서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해결돼? 중도금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하면 되거든 뭘 알아야지 뭐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중대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중대금 문제가 중도금 이제 문제는 장금하고 건축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잠실교회라고 원강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보고 기도 세게 하시라고 그러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돈 빌리러 간 거였어요 근데 돈 빌려달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더라고 그래 제가 그분한테 땅문서를 보여드렸어요 땅문서 목사님 여기에 2만 세대가 들어오는 이 가운데에 땅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개척 4년 만에 땅을 마련했다고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도와줄까 또 돈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는 걸 꾹 참고 사실 땅만 사서 되는 게 아니죠 건축을 해야 되니까 좋은 건축업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그래? 그러더니 이분이 사무장한테 김재만 회장 요즘 어디서 뭐 하는가? 아 요 앞에서 지금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강기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후배인데 아파트 건축업자예요 바로 오라고 그래 왔어요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네 혹시 예배당 좀 지을 뜻이 있는가? 그분이 하는 말이 제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고 또 건축업자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예배당 두 개 짓게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 잠실교회는 넉넉한 교회니까 우리 잠실교회 창립 30주년 기념교회를 오창에 질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넉넉히 받아서 좀 잘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회 부목 출신인데 아주 열심히 하는데 아직 어려우니까 덤으로 좀 지어줘 그래서 덤으로 지어줬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땅땅거리고 살 수 있겠네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 부른받은 거룩한 자녀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그리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종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